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종종, 아니 사실은 지나치게 자주 사람들이 나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카메라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은 변한다 나도 모르게 포즈를 취한다 이렇게 나는 또 다른 내가 되고 그것은 또다시 하나의 영상이 된다 변하는 과정은 매우 강렬하다 사진작가로서의 나는 렌즈 앞에서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 영상이 손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은 이런 거였구나 셔터를 누르면 시간은 멈추고 순간 나는 시간의 정복자가 된다 과거에 멈춰있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본다 나는 셔터의 흐름에 따라 연기하고 저장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 가지 모습의 나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